달린 타이밍, 달려갈 타이밍 귀를 불러 줘 너는 믿음 걸 이제 우리 새로운 나아 너는 유인 레츠 업셰블 안녕하세요 토끼 같은 매력을 가진 유정서입니다 만능 햄스터 강현우입니다 웃는 게 FM 김도훈입니다 상결례 프리패스상 권용현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 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마을관 여우 김윤수입니다 멋진 너그리 아베이라입니다 귀여운 막내 임현우입니다 곧 학교로 가야 되는 김종인입니다 여러분의 삐쉬 우첸뉴입니다 나는 달려가 손끝에 달린 me and my world 네 손끝에 빛나는 저 널 향해 달려 너에게 달려 이 순간을 따라서 너 너에게 맞길래 또 새로운 love to you 난 달려가, 난 달려가 네 안녕하세요. 만낭잼스터 강윤입니다. 저는 노래 한 소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이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감사합니다! 간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세븐의 비주얼 매보를 맡을 권용현입니다. 저는 상견례 프리패스상으로서 항상 스마일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젝트 세븐에서 친구들과 멋있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조립해주시고 은혜 주세요! 완벽하게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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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안녕하세요, 월드 어셈블러 여러분. 전 꿀보이스를 가진 김도훈입니다. 노래 한 소설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자가 내게 말했어 사랑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컷, 컷, 컷!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은 160cm이지만 키는 180cm에 가지고 있는 김정윤입니다. 저는 까독까독 끝이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연안함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형, 누나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끼 같은 매력 유영섭입니다. 저도 노래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토끼 노래 잘한다! 네, 월드 어셈블러 여러분들, 귀여운 막내 라인을 맡을 임현우입니다. 여기 와서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고기! 다 했어! 안녕하세요 멋진iro 불 게일입니다 달려에서 있는 제 파트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도회! 안 하면 내가 해야 영어 또 안 하면 돼, 또 안 하면 돼! 세급. CFM. 아, 널이 없네. 넥스트셉트! 안녕하세요, 귀여운 샘다입니다. 어른 오태환입니다. 귀여운 수어따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댕댕이 조효진입니다. 안댓긴 양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입니다. 상남자 안준원입니다. 귀염둥이 서진원입니다. 사랑미 있는 김은호입니다. 힘이 나는 강희민입니다. 사랑미에 마 월 미소 끝에 빛나는 좋아 널 향해달려 너에게 달려 이 순간 이 때 I saw the fall 너에게 맞길래 또 새로운 날 up to you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세븐에서 가장 유교보이를 맡고 있고요 가장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있는 끼쟁이 그리고 인기쟁이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세븐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끼.. 어 뭐라 해야 되지? 네 안준원입니다 안준원이고요 안준원입니다 안준원이고요 안준원입니다 네 안준원이에요 끝났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을 꿈꿔온 경주에서 올라온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 세븐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09년생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사랑해주세요 저는 어제 야식을 먹어서 얼굴이 부었고요 일단 카메라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꼭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강희민이고요 강희민입니다 힘이 나는 강희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쿠야마 소타입니다 저는 한국어가 모태요 모태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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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앞으로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태안입니다. 세종시에서 왔고요.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여기 서울인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춤은 잘 춥니다. 앞으로 잘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샌따입니다. 저는 한국어 스페인 한국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했다. 감사합니다. altri ~~ 안 돼 안 돼 안 돼 날이 부어 렛츠 아세븐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세븐에서 약간의 귀여움을 맡고 있는 김시율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세븐의 음색요정 김영훈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세븐에서 사랑둥이를 맡고 있는 김정윤입니다 잠자는 코알라를 담은 김주환입니다 프로젝트 세븐의 빨간머리 남지훈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세븐의 수입박경 작가작게임스입니다 반전 매력의 소유자 이건우입니다 매콤 두부같은 매력을 가진 이주찬입니다 프로젝트 세븐에서 장발간지를 맡은 최유주입니다 프로젝트 세븐 Halo level 350 jal valve algum Pure Software 보좌 corpo п 네 손끝에 빛나줬어 널 향해 달려 너에게 달려 이 순간을 때 I saw the fall 너에게 맞길래 또 새로운 날 I'm to you 난 달려가 난 달려가 안녕하세요 저는 08년생 김시은입니다. 저는 보컬 좋아하고요 김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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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은입니다 김시은 김시은 화이팅 김시은 김시은 네 안녕하세요 체니즈입니다 저는 랩, 노래, 댄스 다 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뭘 보여드릴까요 랩? Hey wait baby mama I don't want no drama Make some freaking money You got to let me in 안녕하세요 저는 08년생 김정윤입니다 김정윤 키는 181이고 집에서는 귀여운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본방 사수해 주시고 월드 어셈블러들 다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윤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억할게요 기억할 수 있어 너무 예뻐 아 시원 날렸어 남다른 놈에 남다른 박전한 다른 놈들과는 다랬다고 난 different style different flow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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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포텐 저 랩 말고도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이 많으니까 저 프로젝트 세븐의 이주찬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 어셈블러님들 사랑합니다 내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다 켄씨입니다 저는 일본산입니다 아 또 누나 에... 결혼아 해줘 누나 저를 조립해 주세요 누나 도표 주세요 누나 우리 예뻐해 주세요 누나 사랑해요 오케이 완벽하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저도 사랑하고요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고 귀엽고 깜찍한 매력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엽다 귀엽다 김영훈입니다 귀엽게 해주세요 나와 나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우이고요 키는 18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키를 원하신다면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우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누나 안녕 고누나 고누나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남지훈이고요 음색이 좋고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 멋진 무대로 매번 돌아올 테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남지훈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칭 조강미남 김주환이고요 저의 매력은 기록 기록 깍깍 저는 성장하는 캐릭터니까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더 더 더 더 그럼 나도 고누나 상대 승부 승부 안녕하세요 귀여움 섹시 이지훈입니다 민이빈이 한빈입니다 끙서 이은서입니다 곰천재 신점입니다 귀여운 이유준이라고 합니다 반응 반응 안녕하세요 동안캡티 욱창현입니다 여러분들의 멍멍이 김준우입니다 프로젝트 세븐 막내 박준우입니다 Y대생 백지우입니다 일본인 오발실생입니다 한국의 프랑스 워크로 인간을 kombinessions 한국의 크리스 워크로 전통을 끌고 있는個人을 만드셨습니다 한국의 크리스 워크로 인간을 끌고 있는 Maths 워크로 인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프랑스 워크로 인간을 끌고 있는 모든 분들だけ 한국의 크리스 워크로 인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를 인간을 끌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서고요 제 이름 제 별명 끙서인데요 왜냐하면 은을 거꾸로 뒤지면 긍이고요 끙서는 이상해서 사람들이 끙서라고 불러주고요 저는 ISFP고요 근데 F 반 T 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약간 울보 컨셉이 됐는데 울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심지원 이고요 2004년 3월 1일생이고요. 포지션은 메인 보컬입니다. 제가 앞으로 되게 열심히 잘할 테니까 많은 사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살려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빈이고요. 저는 이렇게... 누가 엉덩이 만져? 저는 이한빈입니다. 저는 이한빈이고 엉덩이 만지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 잠깐... 저는 서무회들 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세븐의 막내 박준호고요. 더 많이 유명해져서 팬들도 생기고 싶고요.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들 효도하고 싶습니다. 팬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 시간 남아... 준우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생 김준호라고 하고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뭐든 열심히 하고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시간 남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2004년생 프로젝트 세븐의 브레인. 와이 대학생 백지호이고요. 이제 공고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돌 도전해봤는데 이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간지러 많다니까 해봐도고요. 네, 수능 1등급, 한 과목 빼고 대 1등급 받았고요. 브레인입니다. 사랑해주세요. 이게 힙합이지. 와... 마지막... 형익이 두 쪽 해야겠네. 두 쪽 해야겠네? 아... 형익이 두 쪽 해야겠네. 세요! 야! 아... 좋아, 밥을 나가볼까요? 어? 아... 아... 좀 세우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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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스터블룸! 안녕하세요. 눈 예브 허건희입니다. 동굴 목소리 임시우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새싹 이준선입니다. 얼음이 넘치는 이도경입니다. 목소리 예쁜 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김주현입니다. 아기 락스타 오영웅입니다. 눈웃음이 매력의 장혜석입니다. 오를승 빛날찬 오승찬입니다. MZ 포컬장 하석희입니다. 아기 락스타 오승찬입니다. 오빠라 너에게 달려 이 풍경일 때 I saw the fall 너에게 맞길래 또 새로운 love to you 난 달려가 난 달려가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의 은혜에서 어린 친구들 엄마를 덧땅하고 있는 MZ 보컬 쫙 민잘을 하석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사투리를 쓰는 게 매력적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렛츠 어센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김주현입니다 저는 제 취미는 인형뽑기고요 인형뽑기 되게 잘해요 그리고 너무 너무 재밌어요 여기 뭘 해야 되지? 파이팅 파이팅 제 이름은 김주현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락스타고요 저는 작사 작곡도 하는데 춤도 잘 추는데 노래도 괜찮게 하는데요 노래 좀 부를게요 슬리핑 사이티 아이씨 잠깐 손 다 있어 포기 포기 왜 포기해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시간? 네 저는 목소리가 좋고 잠깐만요 목소리가 굉장히 굵고요 그리고 큰형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 보이죠? 저 괜찮죠? 저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예의가 많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큰형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어디서 배운 예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반죽을 안 타는데? 자유당이라고 합니다 반죽을 안 타는데? 반죽을 안 타는데? 반죽을 안 타는데? 반죽을 안 타요? 여러분.. 오오오오 dude 就是ilim Adams 다만 투키는 노래입니다 오오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 Idee forcément 수고 4 하고 Stern 강아진 머리 위에 머리 인생 동공이 됐는데 병원 한 명 한 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